나 뭐해, 수영아? 아, 또 밥 줘 시간? 얘네 밥, 지네 밥 먹고 강아지들 그 소리만 들어도 다 안 보네요 진짜 집사네 야, 유일을 줘? 유일을 줘? 강아지 전용 우유? 개우유? 애들 밥 줘? 애들 밥 줘? 아니, 내 밥인데? 예? 뭐예요? 아니, 내 밥인데? 아니, 내 밥인데? 오이소연, 방금 개밥? 개밥처럼 해요 아니야 뭐야 아, 왜? 초일 것 같아 야, 너 대박 같잖아 아니, 내 거잖아 오? 아니, 내 거잖아 애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? 이게 맛있잖아 우리 엄마 이새니 봐봐, 연습 달라고 하잖아 개밥을 드세요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개밥이 있고 여기 제 밥이 있어요 네 근데 왜 하필요? 개밥 옆에다가 쫓아가요? 네가 좋아하는 초코 맛이네 아, 진짜 시리얼이네 진짜 개밥 아니네 아니, 개밥을 먹겠냐고 먹을 게 없어서 아니, 개밥을 먹겠냐고 먹을 게 없어서 정상적인 거 먹어봐, 봐봐 전화? 그 보다가 사람 죽었다고 했었나 아니면 찍었던 사람이 죽었다 했었나 왜? 왜? 예전에 엑소시스트도 감독인가 누가 죽었다고 했었잖아 왜? 몰라? 악문사? 악령이 씌워서? 뭐, 뭐 하다가 그것도 죽었다고 했었던 거 같아 관객이 죽었다고 했었나? 너무 무서워서? 응응응응응 진짜 무섭대 귀신 나오는 거야? 귀신 나오는 거야? 계속 드시네, 지금 보면 약간 번호는 뭐? 응응 이거 순양 공포영화 잘 봐요? 저 잘 못 봐요 아 아 승리 회원님은 공포영화 좋아합니까? 아,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아, 비신나 보려고? 공포영화 티아84님은요? 아, 저도 귀신 싫어해요 아, 그래요? 되게 좋아 그때 폐가 채우고 해야지 그랬어요 하지만! 야, 나 운동했다! 도망갔어 귀신 싫어해 아, 귀신 진짜 보면 어떡해 네 그럼 귀신 씌이면 어떡해요? 흉가 갔다가 에이, 안 그래요 여럿이 있으니까 여럿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말고 다른 사람 같이 씌울 수도 있고 하니까 나말고 다른 사람 같이 씌울 수도 있고 하니까 연대로 간 거겠죠 어, 연대로 간 거 연대로 간 거 뭐 안, 뭐 뭐 뭐 안